연산군의 출생과 즉위 연산군은 조선 성종의 장자이자 폐비윤 씨의 아들로 147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자로 책봉된 후 1494년에 성종이 승하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즉위 정치 개혁 연산군은 즉위 초에는 국방과 빈민을 돕고 여러 서적을 간행하고 사과독서를 부활하는 등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비웅사를 설치하고 변방위주를 장려했습니다. 연산군의 폐학과 폐위 연산군은 제위 4년차부터 살인파와 훈구파를 대거 숙청하고 독단적인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인재들을 학살하고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박원종, 성의안 등이 일으킨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자 그를 독살하려는 시도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한때 그를 동정했던 당시 강화부사의 노력으로 독살을 모면했다. 함께 유배되었던 그의 왕자들도 사사 처형당했다. 중종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세가 고단한 점을 들어 처벌을 반대했지만 대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고 말았다. 공신들은 훗날 누군가 이들 왕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결집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강화도에 유배되었고 다시 교동도로 이배되었다. 유배 생활 중 그는 폐쇄자 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금을 전폐하며 괴로워하였다. 강화군 교동도에 유배된 지 2개월 뒤인 그의 음력 11월에 역질을 앓다가 11월 6일 역질, 화병 등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부인인 폐비신 씨가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망 후 민중에서는 독살설이 퍼졌다고 한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31세였다. 사망 직후 묘소는 강화도 현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1512년 12월에 강화도에 홍수가 일어나 묘소가 침식되었고 신 씨는 이참에 남편의 묘소를 양주해촌으로 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부인 신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1513년 3월에 양주군 노예면 해등촌, 지금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의정궁주 조 씨 묘소 위편에 이장되었으며 왕자군의 예우대로 장사됐다. 묘소에는 연산군지 묘라는 성물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묘소의 관리는 현지의 관리가 담당했다. 훗날 폐위된 15대 광해군과 함께 조선시대의 폐주의 한 사람으로 연산군은 성종의 제1개비인 폐비윤 씨가 폐위되기 전에 태어나 적자의 신분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폐위 후 후궁소생의 왕자의 신분인 군으로 강등당했다. 조선왕실의 촉보인 선원계보호에도 묘호와 능호 없이 일개 왕자의 신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제위기관의 실록 역시 실록이 아닌 연산군일기로 통칭되었다. 연산군이 죽은 후 강화도와 교동도에서는 부근당을 세워 무속의 신으로 숭배하였다. 강화도와 교동도의 부근당에는 후대의 병자호란 때의 임경업을 모시는 부근당과 이회의 부인, 송씨 부인을 모신 부근당 외에도 연산군 내외를 모신 부근당이 존재한다. 이 중 강화도, 교동도 내에 퍼져있던 연산군 내외의 부근당은 교동읍, 읍내리 민가 옆에 있는 것이 2010년대 이후에도 전한다.